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어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반가워요. 아이고 들어오세요. 오케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의 2023 하반기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제 강의를 한 번이나 접해보신 분들일 거고 아마 저와 함께 이미 내신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저를 지금 처음 봤어. 그래서 아직 제 강의를 듣지 않고 있어. 하시는 분들 정말 더 주목해 주세요. 이번에 하반기에 2학기 이번 여름 방학부터 저와 함께 공부를 한 번 해보시죠. 제가 확실하게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의 수업 스타일은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설명 좀 드릴게요. 제 수업 스타일 첫 번째, 내용 설명을 잘합니다. 그래서 영어가 여러분들 옛날같이 안 해가지고 많이 어려워졌잖아. 그래서 내가 분명히 우리말로 해석을 좀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내용이 어려운 거야. 추상적이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뭐 아무튼 이해가 안 돼. 저랑 공부하면서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서 뭔가 좀 우리말 해석으로 좀 어려워라 할 만한 것들이면 제가 이미 다 수업 연구를 다 해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를 다 제가 생각을 해서 옵니다. 그래서 각종 예시, 필요하면 무슨 뭐 여기 한 번 사이트 들어가서 영상 한 번 보고 와라.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런 활용들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는데 뭐 이 지문의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 그건 절대로 없어요. 저 믿고 맡겨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저의 강의 스타일 두 번째 해석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만 해석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저의 특징은 뭐냐면 저는 이제 보통 이중으로 해석을 해드려요. 그럼 첫 번째는 다 분석을 해가지고 해석을 깔끔하게 끊어가지고 해석을 해드리는 걸 보여드리고 근데 저만 잘하면 안 되잖아. 제가 하는 해석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제가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여러분들 해석을 같이 하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장, 특히 좀 어려운 문장들 같은 경우는 항상 그래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해석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해가지고 여러분들 해석을 다 교정을 해드려. 이런 식으로 이중, 삼중으로 해석을 해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제가 해석하는 거랑 똑같이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진짜라니까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미 듣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저의 수업 스타일 세 번째. 문법 설명 잘합니다. 차라리 잘하지. 문법 설명도요. 그냥 이 문장이 뭐 어떻게 문법으로 나올 것이다. 이건 이제 당연히 경우의 수를 다 제시를 합니다. 당연히 제시를 해요. 자, 여기서 이 문장에서 이 부분이 문법적으로 틀리게 이렇게 시험에 나와 있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이유에서 낚이시면 안 돼. 원리 설명 다 하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가 배운 이 문법 개념이 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똑같이 외워지고 이해되고 숙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엄청 돕는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 수업만 제대로 들어주셔도 웬만한 복습까지 다 끝나요. 진짜야. 보세요. 복습 이렇게 다 해서 거의 세 번에 다 해서 거의 사회학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엄청 반복하죠. 여러분들 막 좋아요. 막 같이 따라해볼까요? 하면서 이건 이거죠, 저건 저거죠 하면서 막 텐션 빡빡빡빡 끌어올려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확실합니다. 저 믿고 따라와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출판사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 지금 깔아놓은 출판사고 그 고등학교 2학년에서 독해화장문 이거 능률만 아직 이제 오픈이 안 됐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8월 중순 정도 8월 중순 정도. 이때 이제 좀 오픈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지금 오픈이 돼 있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쓴 출판사가 들어있다? 저와 함께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요거 뭐야? 학평변형 처방전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3월, 6월, 9월, 11월 학평 보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 학평들은 여러분들 내신에 반영이 많이 되잖아. 그쵸? 그때 바로 본 학평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작년도 학평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재작년도 학평이 들어가기도 하고 아무튼 학평이 여러분 내신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제가 깔끔하게 다 지문 하나하나 분석해드리는 강좌가 있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학평변형 처방전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2019년 9월부터 2019년 9월부터 제가 학평 분석 강의를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9년 9월, 11월, 2020년 3, 6, 9, 11월 2021년 3, 6, 9, 11월, 2022년 3, 6, 9, 11월 2023년 3월, 6월까지 다 촬영이 돼 있습니다. 오케이? 그것도요 거의 한 지문당 한 15분, 20분 많게는 25분까지 제가 써가면서 정말 정밀 분석 제가 한 해석을 여러분들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제가 설명드린 문법 개념은 여러분들 입에서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또 서술형은 어떻게 문제로 나올지 또 제가 다 그냥 문장 다 핵심 문장 뽑아갖고 다 제시를 하는 게 또 있거든요. 자료들도 무료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평이 여러분 내신에 들어간다? 저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 교과서와 학평 변형처방전 이거 진짜 필수 중에 필수다. 꼭 좀 들어달라고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EBS 부교제도 제가 좀 오픈을 했죠. 좀 올해부터 촬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 일단 EBS 리딩 파워 유형편 기본이라는 거 요거 지금 완강이 됐습니다. 파트 1, 2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책을 한 절반 정도로 나눠가지고 앞에 절반, 뒤에 절반 해가지고 파트 1, 2로 이렇게 나눠놔가지고 다 오픈을 해놨어요. 완강 됐습니다. 혹시 이제 EBS 리딩 파워 유형편 기본 들어가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EBS 올림포스 영어도케어 기본 1은 이미 촬영 완료, 완강 완료입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 저의 질문 게시판에 선생님 저희 올림포스 영어도케어 기본 2도 들어가는데 이거 촬영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좀 문의가 좀 은근히 좀 종종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 제가 이제 계획이 없던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주시니까 저도 좀 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 8월 중순쯤에 오픈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제가 최대한 이제 빠르게 업로드를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그 한 권의 책을 막 순식간에 완강하는 건 솔직히 좀 어려운 일이고요. 아마 여러분들 2학기 계속 진행되면서 한 중간고사는 요 정도 범위까지 제가 먼저 완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때에 맞춰서 요 정도 부분까지 또 나머지 완강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강의 중간중간에. 그거 좀 잘 참고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저의 이제 시그니처 강자들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영어 력을 크게 키워드리는 물론 저의 내신 강자만 제대로 들어주셔도 내신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영어 력도 키워지는 건 맞아요. 제가 워낙에 설명을 자세하게 잘하고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반복도 많이 해드리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만 요게 진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영어 실력을 그냥 이렇게 빵 키워드리는 그런 강좌예요. 그냥 믿고 들어주시면 돼요. 더 바이 자,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어법 내가 이제 기초 문법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거 들으시면 돼요. 자, 2023 뉴 올해 새로 제가 개강한 겁니다. 제가 아마 작년 겨울부터 해갖고 촬영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2023 뉴 힐링영어 영어실력 한 번에 915H인데요. 45분씩 21강으로 이게 원래 915라 그래가지고 원래 15강으로 좀 끝나는 그런 거였는데 제가 좀 보강을 했습니다. 암튼간에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그거예요. 그 9시간 다 해서 15강 그러니까 15강 총 걸리는 시간 9시간 9시간만 투자하면 여러분들 영어는 진짜 그야말로 뭐 여러분들 말로 그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 진짜 어디 가서 영어 못하는 소리 절대 안 듣는다. 좀 이제 그런 걸로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좀 여기다가 보강을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버전으로다가 21강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본어법과 해석법을 확실하게 잡아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기초문법이랑 그리고 해석을 동시에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이제 기본 해석의 어떤 그 독해의 기본 있죠? 그것도 이거 들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문법이랑 독해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 설명하면서 기본자 해석법도 다 잡힙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 제가 봤을 때 한 10시간 반 정도 되나? 다 해서 21강? 얼마 안 돼요. 오케이. 요거 하나만 하셔도 진짜 봐봐. 문장의 형식이라는 이 뭐 시제 뭐 현지완료, 과거완료, 미래완료 또는 뭐 현지완료, 수동태 현지완료, 진행형 이런 것들 있잖아. 또는 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복합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분사 막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가요. 확실하게 이해가 돼. 저는 무작정적인 암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고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될 거는 또 제가 또 암기법을 나름으로 만들어 봐가지고 여러분들 알려드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랑 수업하면 머리 아플 일이 없습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중간중간에 조금 이제 문제풀이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문법이 좀 숙달이 잘 되게끔 나름대로의 적용이 되게끔까지 도와드리는 강의예요. 오케이? 자, 그래도 이게 이제 기초 문법이잖아. 기초 문법 해석이잖아. 그럼 요걸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아니면 요걸로 가면 돼. 얘는 뭐냐? 힐링허법. 수능 기출로 정복 4016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16강짜리예요. 40분씩 16강. 오케이? 얘는 앞에 8강은 조금 개념 설명을 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배운 내용이 대부분 들어가면서 여기에서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심화적인 문법도 개념 설명으로 들어가는 게 8강이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 8강은 본격적으로 수능 기출 업범 문제만을 풀어드려요. 오케이? 그럼 얘는 이제 얘는 이제 주로 개념이었다면 얘는 이제 개념 50. 문풀 50. 오케이? 근데 선생님 저는요. 아주 문풀만 디립다 하고 싶거든요. 그럼 솔직히 여러분들 패스 있으시니까 요거를 수강 신청하신 다음에 뒤에 9강부터 16강까지 들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수능 기출 문법 문제를 다 푸는 겁니다. 아 선생님 그럼 저 진짜 문풀만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거 누르시면 돼요. 요거 7월 11일 날 개강하거든요. 근데 요 캐스트도 아마 11일 날 같이 오픈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캐스트를 보고 계신 상황에서는 요것도 이미 개강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난 7개년의 학평 기출 업범 문제풀이 고1, 고2, 고3, 3, 6, 9, 11월 해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기출 문제들 있죠? 그걸 다 풀어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도 문제를 풀면서 좀 이게 정답이 되는 개념 설명을 조금씩 조금씩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요 정도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이걸 들으셔야 실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막 내신도 막 4, 5등급이고 아직 학평도 막 4, 5등급이고 실력이 많이 갖춰지지 않는데 당장 문제만 푼다? 이거보다는 기본적으로 요걸로 한번 제대로 기초를 닦아 놓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 아니면 요걸로 들어가셔가지고 문풀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 영어실력은 띵띵띵띵띵띵이에요. 오케이. 진짜야. 예, 믿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요거 이제 개강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 선생님 저 이제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해석도 할 수 있겠다. 이제 좀 문풀, 학평실력을 올리고 싶어요. 점수를 올리고 싶으면 선생님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 들으시면 돼요. 저의 독해 강좌는요. 심플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문법이랑 독해를 같이 잡고 해석하는 방법을 잡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문풀은 여기서 끝내시면 돼요. 자, 심지어 자의스토리 전국연합 모의고사 고1, 고2 해가지고 각각 12회차 모의고사거든요. 여기서는 단순히 문제만 풀어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유형들이 있죠. 뭐 빈칸, 순서, 삽입, 요약, 그 다음에 어법도 좀 어려워라 하시죠. 그 다음에 문맥상 낱말 찾는 것도 좀 어려워라 하시죠. 이런 것들 있죠. 어려워하는 유형, 또는 때로는 제목 찾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때도 있어요. 은근히, 요지나 제목 찾는 거. 그럼 이제 그런 것들도 항상 오답률이 높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선별을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유형을 공략하는 방법을 정확히 가르쳐드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까지 다 보여드립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잘 들어주시면은 이제 내가 좀 평소에 어려워라 했던 유형에 대해서 이 파회법이 제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잡힐 거예요. 확실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문풀 스킬 여러분들 전수시켜드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또 아니에요. 각 지문마다 또 어려운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잖아. 어우, 선생님 저 이 지문이요 닮았는데 이 문장이 너무 어려워요. 그럼 고난도 문장 있죠. 그것만 제가 매 지문마다 어려운 문장 하나씩 쏙쏙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노트 정리를 시켜드릴 거예요. 자, 이 문장 젤로 어려우셨죠. 제가 칼 분석해드림 돼가지고 분석 쫙쫙쫙쫙 해드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다 만들어드려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 여기서 독해 한번 기초 잡았지? 그럼 여기서 문제풀이 기술도 확 키우면서 동시에 어려운 문장의 해석법도 여러분들 다 갖추실 수 있게 돼요. 독해력이 크게 올라간다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어휘까지 잡아드려요. 대신에 이것도 한 지문당 어휘를 하나만 뽑습니다. 하나만 뽑아. 막 이런 것도 별로 아니야? 예를 들어서 한 문제 풀었는데 아, 여기에 주요 어휘는 뭐 이렇게 있죠? 하면서 열 개를 다 보여줘. 이 정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러고 넘어가면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거는 저랑 맞지 않아요. 저 어떻게 하느냐?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 특히 이 단어는 보통 다이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이 되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난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암기했을 때 앞으로도 쓰임새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걸 제 나름대로 분석과 판단을 해가지고 한 단어씩 뽑아서 드려요. 그러면서 이거 외우자고 하면서 이 단어의 파생어휘라든지 이거랑 같이 암기하면 좋을 단어들 있죠. 뭐 반이어, 동이어 등등등 이런 거 다 정리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제가 딱 제시하고 이건 여러분들 노트 정리해 주세요. 노트 정리만 제대로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진짜 독해력이, 어휘력이, 해석력이 크게 올라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고 독해력과 어휘력을 크게 키워드리는 그런 단계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 자, 이제 어휘력 요것도 지금 신규 개강입니다. 요건 제가 촬영은 다 해놨고 이제 오픈도 됐어요. 여러분들 이 퀘스트를 보실 때쯤 자, 힐링 표현이라 그래가지고 독해력 3배로 만들어주는 필수 다이옴이 수거다. 이거야. 물론 이게 제 기존 강좌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2019년에 촬영해둔 힐링 표현 뭐 하루 15분 스타트업이라는 그런 강좌가 있었는데 거기를 제가 조금 더 보강을 했어요. 보강을 좀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20분짜리 24강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20분은 솔직히 누구나 할 수 있잖아. 맞잖아. 다른 강의를 들을 게 많다고 하더라도 20분 정도는 조금 더 시간 내줄 수 있잖아요. 어렵지 않잖아. 제가 부담을 확 줄였습니다. 매일 20분 동안 하루에 두 표현씩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 표현을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고 또 저는 항상 단순히 뭐 하는 걸 안 좋아합니다. 항상 뭐 연계해서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다이오나 수거 있잖아요. 나는 분명 이 단어를 안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해봤는데 3000% 빠진 거야. 이상하다? 난 이 뜻인 줄 알고 해석을 했는데 뭐 말이 안 되네? 알고 봤더니 해석지 보니까 다른 뜻을 쓰였는데 뭐야 이거?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물론 단어장에 보면 되긴 하는데 단어장에도 뜻이 항상 여러 개가 다 수록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게 조금 더 빈출이 될지 여러분들이 감잡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다 준비를 했어요. 저의 기준 항상 수능입니다. 수능에 기출이 돼 있으면서 수능에 얼만큼 많이 기출이 됐느냐 이런 거를 잘 판단을 해가지고 제가 다 뽑아오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두 표현씩이니까 24일이면 48개예요. 여러분 어휘 48개 수거 48개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엄청난 거예요 이거. 왜? 단순한 단어를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헷갈릴만한 단어 다이어가 되는 단어 그리고 여기서 또 파생해서 같이 암기하시면 좋은 단어들 있죠? 이런 걸 다 정리해드린단 말이야. 그래서 배우는 표제어 자체는 48개일지언정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총 학습하게 되는 단어는 200개가 넘을 거예요. 그냥 넘어요. 그것도 그냥 200개가 아니라 단어장에서 생으로 200개가 아니라 진짜 앞으로도 쓸모가 많은 단어 핵심 독해를 관통하는 그러한 핵심 단어 200개를 암기하게 될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제가 모든 단어들을 다 예문을 통해서 제가 독해처럼 또 수업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 강조 안에서 그러잖아. 단어 암기만 하면 뭐해. 이게 실제로 수능이 어떻게 기출되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문장들 예문들은 제가 순수 다 뽑았어요. 다 95% 이상을 다 실제로 기출된 수능 문장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럼 어때? 수능 기출문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3 거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잖아. 쉽진 않겠지. 그럼 여러분들 단어 외우고 아 이게 이런 뜻도 있었어? 학습하고 같이 반복해서 외우고 그 다음에 어 이게 수능이 이렇게 나왔네? 어 근데 수능 문장 어렵네? 분석까지 문장 분석까지 그럼 독해력이 또 오르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독해력 3배라고 제가 괜히 적어온 게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강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반드시 개이득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능률복화 제가 능률복화랑 또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단어장 중에 하나 능률복화 어원편 있죠? 그거 여러분들 혹시 책이 있으시다면 혼자 끙끙 앓으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시면 외우시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죠. 그럼 제가 여기에 나와있는 모든 표제와 단어들 다 설명을 해드리면서 동시에 역시 수능 기출된 문장들을 제가 빵빵 가지고 와가지고 한 60% 이상의 예문들은 다 수능 기출문장으로 다 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운 이 단어가 수능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까지 다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독해까지 다 해드려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진짜 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를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몰라. 들을 거 너무 많잖아. 너무 많고 하나하나가 너무 좋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어떤 강의 속에서라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저와 함께 지금 여름방학부터 아니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 지금 당장부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